X 두 바이뉴원 원 원래는 저희 스쿠터를 빌리려고 하다가 125cc 이하로는 없어서 못 빌렸습니다 제 면허증으로는 125cc 미만으로만 가능해서 못 빌리고 차량 현대차 i20으로 빌렸고 오토기어입니다 오토기어에 보험까지 풀컵으로 해서 45달러 45유로였으니까 이틀 동안은 차로 다녀야겠습니다. 에어컨도 방방하고 좀 편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스쿠터로 빌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싸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90달러로 아마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기 구경하려고 했는데 신발이 떨어져서 호텔 호텔 가서 신발 가르치고 와야겠습니다 하하하하 다시 왔습니다 게레메 야외 박물관 소식 저 모레댄신발이라서 저희 둘 다 신고 있던 샌더리 여행중에 바쁘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바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뒤에 투어가 시작되어서 저 설명 좀 드리면서 가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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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이름을 보러 가봐야 겠습니다. 여기 예쁘게 찍어있습니다. 이제는 이름을 보러 가봐야 겠습니다. 저희는 게레메 시내에 있는 뷰포인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처음 가보는데 워낙 유명한 곳이었습니다. 1인당 5리라 씩 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차도 올라가는지 몰랐는데 15리라 내면 차 타고 그냥 올라갈 수 있나봅니다. 위에 막 차도 있고 차도 올라갈 수 있나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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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는 부살로 해가 나면을 더 알아보고 차도 돌아갈 수 있나봐요. 다 police에 들어갈 수 있나봐요. 차도 올라갈 수 있나봐요. 차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무과한antry가백이 담그라붙어요. 내 친구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 지켜봐 감상하이십니까 pursuing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이런 cultures 소주에서 그 Allies 이 아저씨는 시간 한글자막 by 한효정